아니 이름도 절대 잊어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 배우 꿈나무에게 박수를 한 번 어 그럴까요? 화이팅! 네, 화이팅 하셨습니다! 저랑 배드 씬 한 번 해요 잘하셨죠, 배드 씬 저는 대역이 따로 있어요, 배드 씬한테 몸이 굉장히 예쁘신 분이거든요 식국은 맞지 지금? 12시 넘어 편집해! 우리의 말들이 온다라고 집에 있는 걸 몇 개 집어왔는데 하하스가 가져온 거예요? 이거 운전은? 핸들과 자메이카 아 그럼 내가 이거 가지고 관광권에서 춤출게 어우 좋아 좋아 딱 됐네, 내 다리에 딱 맞고 아, 지러지 제가 쓸게요 내 머리 안 들어간다는데 카인슬랩? 축구 응원할게 창이 형 발 몇이에요? 70이야 70 70 형 이거 가지세요 정말 진짜 인증션 예쁘다 이거 지금 신어요, 형 아, 이쁘다 장마인데 이거는 각골에서 갖고 왔는데 제 일부예요 이거는 자메이카 양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양말 라스타 중요한 거는 자메이카에 안 가봤다는 거예요 하하하하 저것도 좋아하는데 자메이카 교포 같은데 여기 저것도 있어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캔티도 상당히 예쁘지 않아요? 자메이카 이거 입던 거예요? 네 이거 입던 거 가져왔습니다 가죠 뭐 그러면 자 이제 너무 고맙다 되게 편하죠? 되게 편하네요 이거 팔로운 거 아니니깐요 하하하하 자 이제 개지현이 힘으로 이걸 힘드시면 됩니다 디테일 좋아 저 이거라도 들고 계세요 아 너무하네 받는 거지 아 진짜 바보도 사랑합니다 ALRIGHT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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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도 사랑합니다 야 보내주신 이 사랑 오케이 이제 다시는 울지 않을 겁니다 예상도 잘 보낸 건 요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이젠 그대만을 바라보며 사는 걸 I love you girl I love you girl I love you girl 한 명도 빼지 말고 소리질러 바보도 사랑합니다 보내주신 이 사랑 이젠 아시네 울지 않을 겁니다 짜하아아아 짜아아아 마지막 띠어 이제는 그대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 I love you girl I love you girl I love you girl 박수 Everybody come to 해운대 Everybody come to one alley Oh oh Everybody come to the back song Oh oh 보상바락 Yeah Sing it from me now Okay Yeah man Thank you Always want 보상바락 Thank you Thank you number one Oh Yeah Sorry I'm driving I'm driving I'm driving How did you get out? I'm going to have a record I'm going to have a record It's my birthday It's my birthday Thank you Thank you 오늘 너무 너무 감사해요 아 누구나 이제 겪을 수도 있고 또 겪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엄마가 이번 3월에 이제 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래서 생일 케이크도 올해는 불도 하나도 안 켰고 좀 그랬는데 뭐 내가 기억하는 한 내가 열 몇 살 때부터 항상 미역국을 끓여 주셨고 내가 여기 나와서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는 전화로 노인네니까 일곱시 반에서 여덟시면 항상 전화가 일찍이 돈다 전화가 싶을 정도로 미역국 물아 미역국 이렇게 챙겨 먹으라는데 올해는 역시 전화가 좀 안 오셔가지고 되게